아돈의 창의 감지기가 사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진입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성들은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바로 이곳에 젤라가가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려면 먼저 이 진입로의 봉인을 부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개성적이요 이 지하사원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오직 신화와 전설뿐입니다 이곳 울라르에서 운명의 선택을 받은 종족들이 승천을 시도하리니 그들의 존재 자체로 길이 열리리라 이 천상석이 열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 열릴 거라는 희망은 없고 이 천상석들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신관이시여, 탈다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천상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온이 열려서는 안 된다고 저들이 천상석을 착각하고 사온의 비밀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전사들이요 적들을 공격해 천상석을 차지하고 아몬에게 그렇게 쉽게 승리를 내줄 순 없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월시엔 적은 어디일 수가 우리는 어두워 우리는 우주관문에서 이제 불사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불사조는 기동력이 매우 뛰어나며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둠의 심장이다 아무도 나 원한 내 능력을 원하는 참고만은 나로 배악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좋다 그분이 없군 아무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몬의 병력을 물리친 다음 우리 전사들이 천상석 주위에 서 있으면 그 천상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황홀의 병력이 공격되지 않는지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후반이 차가운 것 아몬의 병력을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좋다 아몬의 병력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가 왔노라. 이나크 가툼 재미있건 공허의 힘으로 제법이군 명령을 따르겠다. 나는 에라즈보 나스페로 우나다 전사들이여 적기지에서 물러너라. 천상 속에 집중해야 한다. 제법이군 신관인시 털다림이 초거대 차원분광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분광기의 핵은 우리의 것과 유사하며 반응로가 순수 태양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분광기를 파괴하고 그 반응로를 획득하여 태양핵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공포는 환상일 뿐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어둠이 꿈틀댄다. 엑끼리 아 엑끼리 그 사망 개공 시민 뱅 엑뱅 명령을 가르치다. 아, 그럴 인력이 어둡소. 우리를 보여주자. 우리는 진압에 가요! 우리는 진압에게 부정료들을 견딜기입니다. 우리의 자세한 경미의 장군은 텔레비전이되어있ר 중입니다. 그리스로 사라진 바람을 두려움던 적입니다. 우리는 진압에는 리허설이의 블랙이의 전쟁을 유지합니다. 외선을 타고 있는 순간을 떠났습니다. 폭력이 공격되지 않는 중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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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난! 어둠 속에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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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을 따르겠다! 나는 네 알아지는 것이다! 나는 네 알아지는 것이다! 나는 네 알아지는 것이다! 난! 난! 나! 그냥... 파트넘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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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는 환상일 뿐. 나는 사라진다. 전부 도망을 잃어버렸다. 원하는 맛, 우리란지. 전부 도망을 잃어버렸다. 현명한 선택이군. 좋다. 공포의 힘으로. 나는 환영일 뿐. 도망을 잃어버렸다. 가툼. 공의 어둠 속에서. 공포의 힘으로. 공포의 힘으로. 공포는 어둠 속에서. 공포의 힘으로. 공포의 힘으로. 나는 황혼의 은혜를 입어 너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나의 규정투가 펼쳐졌다 상대의 규정투가 펼쳐진다 여기서는 철저히 정해진다 나의 규정투가 펼쳐진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나는 월시계 나... 여기 없을 수 있다 천상 속에 룬피한 우리 전사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나 어둠의 길을 건넌다. 규전 개최! 공원은 차가 없는... 이 천상 속은 이제 우리 겁니다. 이 에너지 패턴으로 보건대, 우리가 나머지 네 개를 차지하면 사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좋다. 어둠.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베스팅라스가 더 필요하다. 현명한 선택이군. 업그레이드 완료! 내 능력을 원하는가? 흠이 없군. 조심해라.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 속을 처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낼 시간이다. 나는 에너지 베스팅라스가 더 필요하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제법이군. 나는 환영이다. 나는 환영이다. 나는 에너지 적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공포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업그레이드 완료 자쿠인 궁극기 공포는 환상 죽음 죽음 공포는 환상 구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길이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적에게 우리 분명을 보여주자. 사라지니라. 적에게 우리 분명을 보여주자. 어둠의 눈을 걸어. 나는 어둠의 심자이다. 나 아무도 모르게. 미소요. 별도군. 공원.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현명한 선택이군. 나는 에라짐의 검이다. 공원. 인도의 힘으로 갓 중 명령을 다해. 미소요. 지어버비군. 나는 에라짐의 검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흠이 원히, 흠이 원히 성장이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베라쿠. 베라쿠. 차가운 것.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베라쿠. 어둠. 나,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우린 계속 싸우리라. 아무도 모르게... 여국의 시코이나.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오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과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차가운 것.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심판의 시간이다. 나 기다리고 있다. 내 능력을 원하나? 공사가 온 것. 이제 됐습니다. 군관기의 부품을 함성으로 소환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온 것이다. 아둔 도르다스. 흥미롭군.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내주자. 공사가 온 것이다. 공사가 온 것이다. 강름리와 두 가지. 천상석 5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암울의 병력이 물러난 것 같습니다. 사원 안에는 거대한 척척만이 감지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성공했다.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곧 알게 되겠지.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